오빠카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맥주사전 부지런히 진행해보죠. 이번에 L로 넣어왔습니다. L, 드디어 L까지 왔네요. L의 첫 번째 키워드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젖산균이라고 번역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적 바로의 속도가 빠른 박테리아로 사워비어를 만들 때 당분을 젖산과 소량의 아세차전으로 변화시킨다. 젖산을 만들어내는 균이에요. 균은 박테리아고요. 박테리아는 원액동물이죠. 원액동물이고 단순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액생물과 진액생물이 구별이 되죠. 그래서 효모는 진액생물 쪽이고요. 진액생물은 체대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생물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젖산균은 단순 분열이죠. 단순 이분 분열을 통해서 번식을 하고요. 번식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당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 몇 시간 안에 이직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정도의 번식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젖산균은 우리한테는 유익균으로 우리 몸속에도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인간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고 있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젖산균, 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당을 먹고 만들어내는 것이 젖산이에요. 젖산과 이산화탄소고요. 기본적으로 혐기성입니다.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번식을 하는 그런 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혐기적 환경에서 먹을 걸 먹고 당이든 여러 가지 것들 먹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인간이 누리고 사는 건데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김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김치 발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젖산균이고요. 우리가 김치 발효할 때 딱이나 묻잖아요. 혐기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이 젖산이 결국은 외부 세균을 막아서 우리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젖산균이 맥주에 사용되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대부분의 현대 맥주에서는 이 젖산균이 관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젖산균이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몇몇 스타일들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람빅이나 아니면 플라우스 레드웨일, 고제 이런 몇몇 굉장히 예외적인 스타일에서 결국은 젖산균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 맥주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우웨일 같은 경우 와일드엘에서 일부 이런 맥주들에서는 젖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균이죠.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많은 변종들이 있으며 각각 최적의 발효 조건과 발생되는 풍미에서 약간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 락토바실러스가 과속종할 때 속이에요. 속.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속이고 뒤에 종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종에 따라서 어떤 종이 개입을 하나에 따라서 조금씩 향미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이 젖산의 풍미는 시큼하다 타르트니스라고 표현을 하죠. 단순히 사워니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약간 시큼하게 쫙 조여오는 타르트니스까지 이 젖산균이 만들어낸 풍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락토바실러스는 케틀사우링에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박테리아로서 일반적으로 톡 쏘는 요거트 같은 가볍고 깨끗한 시큼함을 준다라고 하네요. 어떤 브루어들은 요거트나 곡물과 같이 자연에 있는 물질의 자신들만의 젖산균을 채취한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홈브루잉에서는 요거트 자체를 넣어가지고 신맛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케틀사우링은 젖산을 발효의 시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화 끝나고 끓임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가 끝난 맥즙에 락토바실러스를 넣으면 젖산균이 그 당을 먹고선 이제 발효를 할 것 같아요. 젖산 발효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젖산 발효를 이제 멈추고 어떻게 끓여서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하는 그러니까 맥주의 좀 깨끗한 신맛을 안전하게 입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액체나 냉동건조 제품을 사용하는데 브루어들이 이런 방법이 예측성, 일관성에 더 좋다. 그쵸? 람빅이나 아니면 플루언스 레디엘처럼 그냥 그 환경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크래프트 씬에서나 아니면은 조금 다른 냉주를 같이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그 박테리아를 상업적으로 공급하는 효모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효모, 그 젖산균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발효를 해주는 대부분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 발효조에 이 락토바실러스와 일반 효모를 같이 넣지는 않고 먼저 락토바실러스를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효모를 넣어서 추가적인 발효를 하는 방법도 요즘은 가능합니다. 효모도 요즘 굉장히 강한 효모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젖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이 만들어내는 pH, pH가 낮으면 결국 효모도 발효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pH를 견디는 효모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같이 사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락토바실러스는 젖산균이고 락토바실러스 속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혐기적 환경에서 유기물을 먹고 젖산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는 종에 따라서 알콜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알콜을 만들어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용적산바료, 이영적산바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외나 외부에서 야생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를 채취를 한다고 하면 좀 안전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상업맥전을 쓰는 게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모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공급하고 있는 젖산균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우리가 신맥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L 넘어가보죠. 락토스. 아, 유당이네요. 유당. 이거 재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유에서 추출한 이당으로 흑맥주에 흔히 사용되며 특히 밀크스타우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유당은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맥주에 달콤함, 점성, 크림과 같은 마우스피를 부여한다. 락토스 같은 경우는 이당이죠. 당이 두 개가 붙는 건데요. 이거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랑 갈락토스가 붙었을 때 이 락토스라고 하는 유당이 만들어지고요. 이 유당이 이제 우유 혹은 젖에 많이 있는 그런 당이죠. 그런데 이 유당은 이당임에도 불구하고 효모가 먹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이당들은 다 먹거든요. 뭐 자당이라든지 메가당이라든지 다 먹는데 이 유당은 먹지 못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유당은 그 발효 조에 넣어서 단맛을 올리거나 혹은 바디감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사용이 되죠. 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되게 잘 느껴요. 예를 들어 덱스트린이나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당의 사슬이 길기 때문에 5개, 6개, 8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덱스트리나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바디감을 높일지언정 단맛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당은 우리가 단맛도 잘 느끼고요. 그다음에 바디감도 높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밸런스와 맛의 다양성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쌉니다. 온라인 샵과 홈브리 매장에서 고운 백색의 파우더 형태로 유통되며 양조 시 끓임조나 발효조에 첨가할 수 있다. 현대 양조에서 유당은 전통적으로 스타우트나 포트에 첨가되던 우유 대신 사용되곤 한다. 보통 끓임조에 첨가됩니다. 이게 가루이기 때문에 팔팔 끓이는 환경에 넣어야지만 골고루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당 보통 끓임조에 넣고요. 저도 예전에 맥주 만들 때 유당 사용할 때는 끓임조에 넣었고 그다음에 유당이 밀크 스타우트의 핵심적인 재료죠. 밀크 스타우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오트밀 스타우트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맥주를 연구해서 만들 때 스타우트를 만들 때 오트밀도 같이 넣었거든요. 오트밀 스타우트 오리지널 거의 영국 거 오트밀 스타우트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맛이 꽤 세요. 단맛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오트밀 스타우트를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걸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단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었을 때 이 유당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 유당을 스타우트가 밀크 스타우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유당이 우유에서 뽑아낸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밀크 스타우트라는 말을 쓰지를 못해요. 시 스타우트 이렇게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밀크 스타우트에 밀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우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밀크 스타우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 그냥 스윗 스타우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밀크 스타우트의 창시자는 창립자는 맥커슨이라고 하는 브루얼이죠. 맥커슨에서 만든 밀크 스타우트 먹으면 진짜 닫니다. 아 엄청 달아요 진짜. 그래서 요즘은 밀크 스타우트, 스윗 스타우트 자체보다는 왜냐하면 너무 달기 때문에 음용성분이 좀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최근에는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아니면 베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이 쓴맛이 높고 알코두스가 높은 그런 맥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주의 단맛을 좀 쉽게 부여하기 위해서 맥주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뭐 발효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당화에서 이제 그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어 알코두스는 높이면서 그러니까 알코두스를 높인다는 얘기는 발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당이 어 효모가 당을 많이 먹었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만큼 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디감이 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당을 많이 넣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게 요즘은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죠. 밸런스를 맞추고 바디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안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바디감만 높이기 위해서 덱스트린을 좀 사용을 하는데 유당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어 묵직한 게 나오네요. 라거 어 데피니션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길어요. 데피니션 2까지 있어요. 라거가 할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 책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바이에렌 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유리한 전통적인 맥주 스타일로 깔끔하고 깨끗한 몰뜻 풍미와 절제된 노브로브의 향 수정같이 투명한 외관이 특징이다. 라거 맥주는 대부분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 종과 같은 함연발유 효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라거는 라거 효모가 만든 맥주예요. 근데 이 라거 효모가 에일 효모랑 완전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라고 하는데 이 사카로미세스 파스토리아누스와 사카로미세스 세르비아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극명한 맥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라거 라는 완전 다른 스타일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효모는 저온 발효와 저온 숙성을 하여 에스테르와 같은 발효부산물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에스테르가 향이죠. 향, 효모가 만드는 향이 없다는 게 이 라거 맥주의 핵심입니다. 저온 발효와 저온 숙성, 장기적으로 발효 숙성을 하죠.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고 또 길게 발효를 합니다. 천천히 발효를 합니다. 저온 발효라고 하면 보통 10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라거 효모들이 워낙 튼튼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라거 효모는 향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에스테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을 조금 더 잘 먹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특징들을 갖는 거죠. 이런 발효부산물은 보통 메가와 호배 풍미에 초점을 맞춘 맥주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다. 독일 라거가, 라거는 이제 라거에서 나온 향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배에서 나온 향과 그리고 몰티에서 나온 향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라거는 공격적인 몰티함과 막글라는 호피함을 통해 완전한 기념감을 보여준다. 공격적인 몰티함까지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몰티함을 내는 맥주들도 있긴 하죠. 도펠복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메르젠이나 도펠복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몰티함이 나고요. 또 하나는 복비어. 복비어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몰티함이 납니다. 사용되는 호프는 대부분 허브와 민트 풍미를 가진 전통적인 독일의 노블 호프이다. 그렇습니다. 슈팔츠, 할러타오, 사츠. 이건 체코호프인 하지만 그런 호프들이죠. 되게 허버라고 얼씨하고 이런 향들을 갖고 있죠. 그레시하고 건초 같은 향들. 아마 기분에 따라 과일 풍미를 살짝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거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저장소나 창고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맥주를 몇 주 동안 매우 낮은 온도에서 라거링하여 효모에게 잔류 폐기물을 먹어치울 기회를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거의 발효그램을 보면 나열스리나 이런 향들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영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향들이 다 사라지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 숙성을 길게 하면은 향들이 많이 되게 날카롭고 이런 향들이 많이 무뎌집니다. 분자들이 많이 뭉치면서 우리가 그 분자를, 향 분자를 맞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맥주는 완벽하게 부드럽고 깨끗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최종 맥주에는 발효로 인한 캐릭터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라거는 깨끗함이 생명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온장기 숙성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품질면에서, 향미면에서 유리합니다. 라거는 필스너, 헬레스, 메리첸, 둔켈, 복, 라우비어 같이 독특하고 놀라울 만큼 다양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스타일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비어 도슨체에서 저번 주에 라거를 했거든요. 아주 스타일마다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은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바로 라거, 데피니션2로 들어가보죠. 왜 데피니션1과 데피니션2로 나누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볼까요? 품질보다는 이익과 세계지배에 더 관심이 많은 회사들에 의해 양조된 맛없고 대량 생산된 쓰레기로서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 만들어둔 맥주를 일컫는다.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번역하면서도 좀 그랬는데 라거라는 맥주를 너무 가혹하게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저는 이 의견에는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례한 일반화인가? 맞아요. 하지만 라거와 크래프트 맥주 운동이 서로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라거 맥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놀랍도록 많은 라거 맥주가 크래프트 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래프트 씬에서 나오는 라거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라거를 필스노우르케이라든지 부드바라든지 하이네키이라든지 칼스버이라든지 이런 맥주와 극명의 차이점이 날까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라거 혐오므로 만들기 때문에 라거 혐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크래프트는 독립성, 지역성, 재료, 그리고 불허 기술에 대한 책임된 것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하지만 또한 라거를 기반으로 한 악마와 같은 대형 맥주에 대한 크래프트 선구자들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예전에 초기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모두 라거로 뭉뚱드리기는 조금 할 얘기가 많죠. 라거보다는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 혹은 대형 맥주 회사들에서 만들어지는 아메리칸 라거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크래프트 맥주운동에서 격렬히 반대했던 것은 독일과 체코의 선저들의 업적과는 다른 미국 라거들, 특히 라이트 라거들이었다.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한 거풀만 벗겨내면 독일 양조 전통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많은 미국 브로어류들은 만약 자신들이 이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면 자신들의 IPL을 버리고 오로지 맥주 순수로 인해 독일 스타일 맥주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맥주 소비자들에게 대형 맥주 회사들의 라거들이 전 세계 맥주 전통에 끼친 해악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그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크리스피하고 깨끗한 사랑스러운 화면발효 맥주 세 개를 다시 기억하게 해야 한다. 되게 어렵게 꼬여놨는데 일단은 할 얘기들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죠.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뭐 학문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맥주를 공부하고 하면서 생각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되게 할 얘기가 많고 재미있어요. 이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제가 정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